오늘 시대책에서는 사회도사 분석사 2급 2차 실기 한 권으로 끝내기 교재를 소개합니다. 컬러 그림을 수록한 핵심 이론입니다. 실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업 과정을 컬러로 자세히 수록했습니다. 도움말 및 보충 설명으로 이론을 꼼꼼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과 분석 방법을 위주로 총 9회의 작업형 유사 기출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2010년에서 2023년 시행된 필드업형 기출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스스로 작성한 답안과 모범 답안을 비교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보세요. 질문지 작성법의 핵심 이론과 6개의 유형의 예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출제 경향에 맞춘 예제를 통해 완벽 대비해보세요. 21년간 사회조사분석사 시리즈 전체 17만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YES24 사회조사분석사 부문 판매 1위를 한 교재입니다. 부록으로 분포표와 로마자 표기법 또한 수록되어 있습니다. SD에듀의 사회조사분석사 시리즈입니다. 필기와 실기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들을 수 있는 연간 반, 표차별 시험 대비가 가능한 종합반 등으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D에듀은 여러분의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합격을 응원합니다. SD에듀은 여러분의 sit안에서 cerc housing심과 백예 바라가 있으신